지난 2013년 홍준표 도지사가 취임한 뒤 김두관 전 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을 재평가해서 지원을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형평성이 부적적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.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. 김두관 전 지사가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며 각 시군 핵심 사업에 200억 원씩 지원하려던 모자이크 사업. 지난 2013년 새로 부임한 홍준표 지사는 이 같은 일괄 지원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을 재평가해 21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만 지원했습니다. 나머지 10개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뒀지만 사실상 중단된 상황. 감사원은 재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각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서 평가 점수가 주관적이었다며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비용 편익이 가장 낮은 밀양 아리랑파크 조성 사업은 지원되고 비용 편익이 두 번째로 높았던 하만의 원스톱 비즈 플라자 사업은 제외된 것을 사례로 꼽았습니다. 전체 100점 중에서 30점을 일괄 배정하고 나머지 5점은 평가, 위원들의 정상 평가로 마무리하는 이 부분이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.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에 제출된 글로벌 테마파크의 투자 계획 제안서 용역비도 경남개발공사가 6억 원을 사업자 대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하지만 감사원은 이 돈을 누가 부담할지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며 주의 조치했습니다. 경남테크노파크도 국비, 시도비로 연구센터를 건립한 뒤 남은 35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 촬영기자1호